이런 애교였어 짜증났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멋있다 뭔가 그 상황에서 네 좋다 그 상태에서 되게 흥미로운 카메라 네 더 보고 보고 네 좋다 카메라 보고 되게 어른스럽더라고요 구경하러 오셨어요? 네 이 형이는 남한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되신 거 아니에요? 세 사람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잘 신사패스 부끄러워 아 야 굉장히 흥미로워 웬만하네 운동이랑 너무 개체가 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자 서울남자 서울남자 이거 안을 따라다니는데 면허다에 찍어주실래요? 우리 남조선 면허 아닙니까? 아니 이렇게 형 아유 네 좋다 아까 약간 그거는 좀 저거보다는 추천해 자 네 그런 식으로 좋아요 멋있다 네 멋있다 네 좋아요 귀여워 이거 또 제 3회 메이킹 형의 모습 어떠신가요? 김주몽이 아니죠 김주몽이 아니죠 유수빈 형이죠 뉴턴 같아요 사과 잘 모르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찍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어떠세요? 행복해요 정신이 없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서로의 모습에 낯설지는 않나요? 원래 멋있어서 이러지 않아요 갭차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경원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네 지금 다 잘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좋습니다 네 멋있다 아까 무릎에 이렇게 손에 손에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이쪽 뭐예요? 네모 가위가위 보 게임을 하셔가지고 손키스 한번 알려주시는 미션이에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보 오케이 아니 너 왜 해? 아 형 아세요 여덟 분 오우 이런 애교였어요 짜증났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게 화보 찍는 거 좀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? 네네네네 손님 막 이런 거 할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나 고마워 예셋 여기 멋있다 접어 그냥 그거를 어 그 정도 무릎만한 느낌보다는 좀 노출 확인해주세요 노출 방송터가 날게요 네, 좀 좋다. 이렇게 딱 기대해볼까요, 그냥? 좋습니다. 잘하시면 계세요. 자, 시청하고 마무리할게요. 카메라 보고. 네, 좀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입겠지? 왜 귀여워. 기다리고 있었어요. 기다리고 있었어요?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으셔서 이런 부탁드리길 죄송하지만. 소라기 한 번만. 소라기야? 이렇게 해서? 뭐 더 더. 이런 관심 받는 거 좋아요.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? 사랑해요, 결혼해. 원하고 원하고. 아 이게 뭐야? 난 이렇게 찍고 있었단 말이야, 지금. 아 잠시만, 잠시만. 좋아, 그만할래. 무슨 생선처럼 나와가지고. 촬영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예요? 저는 고기요. 삼겹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원래 고기파? 네, 원래 고기파. 돼지고기, 소고기? 돼지고기요. 네. 오늘은 가스니까 간신요? 저는 사복이요. 네. 딱히 특별하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한 부분에서만 표현을 줘요. 최치수와 양경화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높은 싱크류를 자랑하고요. 성격은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계란후라이를 좋아하는지? 저는 보통 한 두 개는 보통 먹죠. 호민의 후라이 성향을 아시나요? 운동이가 반숙. 반숙. 주먹이 후라이. 반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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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상한 카메라. 준상이 한번 찍어드릴게요. 오늘의 DJ 유수빈입니다. 봄하면 생각나는 거는? 봄하면 공원. 공원?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? 노드랑새? 무슨 말을 할까요? 부은 거 같은데? 생염치는. 갑자기 평균 년이 확 올라갔죠. 사랑의 불씨창에서 명대사가 있으셨잖아요. 명대사가 있으셨잖아요. 말 가려라. 제가 대사가 많지가 않아서 찾기가 힘들어요. 오마니. 아 오마니. 오마니. 사랑은 돌아온 것이요. 벌레를 잡아 지니게 죽이듯이 내 양손가락으로 너를 쳐붓을 수 있다. 이런 의미같이요. 하나, 둘, 셋. 차라리. 그게 그 kids 사람들이 이렇게 원 Completely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 좋아요. 세상 편하게 괜찮다고? 시작. 네 Gut signed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, 감사합니다! 하위컷 식구들 덕분에 저희 5중대 식구들이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으니 서로 이렇게 단추 같이 자르시게 되실 때 오, 오케이 너, 너 주먹이 두텀데.. 오케이 이야, 오오오오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